드디어 형 티샷 이후에 페어웨이 벙커가 지한 130-140까지 남았을때 홀컵 을 노리고 출 see how topack? 일단은... 사실 지금 상황에는 핀을 보고 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지금 핀이 굉장히 우측에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페이웨이 벙커에서 치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페이드 구질을 띄고 가 조금 더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샷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핀을 공략을 한다면 거리가 실제로 한 135m 정도 되는데 형은 한 150m 정도 가는 클럽으로 칠 거거든 그래서 형이 지금 8번 하연을 잡았는데 8번 하연을 가지고 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린 앞에 있는 벙커 왼쪽 끝 정도 그 정도로 에임을 하고 글로 출발해서 휘어서 핀 쪽으로 조금 휘어져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샷을 노리고 할 거야 근데 프로라서 그런 샷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웨이 벙커 샷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은 깎아치는 형태 그러니까 좀 스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잡아 당기는 듯한 형태로 해야 공부터 정확하게 맞추기가 좋거든 많은 골퍼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쳐 이제 공만 떠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너도 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윙을 하냐면은 이런 치익으로 쳐 물론 지금처럼 운이 좋게 공만 탁 걷어내가지고 뭐 그린 주변까지 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맞을 확률보다는 뒷땅을 쳐서 벙커도 탈출 못하거나 혹은 바로 이 벙커만 넘는 그런 안 좋은 샷을 하기 좋은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웨이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아우딘 형태로 쳐야 된다 그리고 볼 위치는 평상시보다 조금 오른발에 놔야 돼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평상시 아연을 뭐 한 이 정도 위치에 놓고 쳤다면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페이웨이 벙커에서는 공을 한 한 개 정도 오른쪽으로 옮기고 살짝 스탠스도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주는 오픈 스탠스 형태로 서는 거야 그리고 그립도 잘 안 보였겠지만 사실 이렇게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 그래야지 이제 공부터 정확하게 맞출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스윙은 살짝 이렇게 좀 깎아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꼭 해줘야 돼 한번 형이 한번 해볼게 에임은 저 벙커 왼쪽 끝 정도 보고 그 정도 형태로 보고 살짝 공은 오른발 오픈 스탠스 조금 해주고 클럽은 조금 짧게 잡는다 그리고 살짝 아웃인 느낌으로 이런 형태로 치는 거지 이게 사실 너무 잘 쳐서 이 샷이 영상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면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 피니시까지 가기보다는 조금 클럽이 편안하게 한 4분의 3 정도 한 어깨 높이쯤 갔을 때 멈춰지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5m인데 한 150m 정도 가는 클럽으로 쳤기 때문에 스윙이 좀 작게 끝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이 나오기 좋기 때문에 핀보다는 조금 왼쪽을 노리고 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도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좀 무난히 칠 수 있고 그리고 하연이 너가 평균 타수가 한 10개 오바 언저리 정도 되잖아 그 정도면 아마추어로서는 사실 꽤 잘 치는 거지만 우리가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 그래서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페어웨이 벙커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무조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쳐야 된다 무조건 안전한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질이 약간은 페이드성을 띌 수 있구나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는데 이 페어웨이 벙커에서 칠 때 공에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 공에 오른발에 났으면 공이 뒤쪽? 그치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클럽이 접촉하는 이 면을 바라본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길 보고 치면 뒷당칠 확률이 높아 아 그럼 어디 봐야 돼요? 공 한번 줘봐 형이 알려줄게 자 공에 어디를 치냐면 일부러 형이 보이기 좋으라고 이렇게 라인을 놨는데 공의 가장 뒤쪽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공에서 약간 공 위쪽을 바라봐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라봐 줘야 조금 더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면서 뒷당을 면에 방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지점을 눈으로 보고 치는 게 사실 그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형이 지금 까먹고 얘기를 안 했어 다시 한번 거기를 보고 쳐보면 약간 벙커 왼쪽 끝 정도로 에임을 하고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살짝 공은 오른발에 두고 약간 오픈 스탠스를 선 다음에 지금 이 공에 선이 있는 그 지점을 맞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치면 지금처럼 예쁘게 페이드가 나면서 안정감도 가져가고 사실 좋은 버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샷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5 9.9 9.10